IT와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연달해드리는 시간, 이목에틱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목에틱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왠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돈 이야기죠. 돈 이야기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작년에 제가 올해죠? 올해 한번 소개를 했었다가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회수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5% 이상의 적금을 주는 금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기다가 토스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이거 꽤 흥미롭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더 흥미로운 소식이 점점 등장하고 있죠. 바로 우리은행에서 11%짜리 적금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11%예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 확인을 좀 해봤었는데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시가 됐다라기보다는 예약을 받고 있어요. 이게 예약 신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당첨이 돼야지만 적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게 까다로운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은행에 가입되어져 있는 상태이셔야 되고요. 주거래 통장을 쓰시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또 개설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은행을 이번에 가입할 경우에는 스타벅스 쿠폰도 주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은행 앱에 들어가서 은행 가실 필요 없고 앱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진행되는 이벤트 페이지 중에 연 11% 데일리 워킹 적금 미리 찜하자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연 11% 적금 미리 찜하기 버튼을 눌러놓으시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얘를 딱 눌러놓게 되면은 2022년도 12월 6일 그러니까 다다음주 6일이 되었을 경우에 코드가 오게 됩니다. 당첨됐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명한테 가냐면은 10만 명한테 알림이 간다고 합니다. 10만 명이니까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다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고 나면은요. 코드를 부여받게 되고 그 코드에 응모를 하게 되면 12월 7일부터 가입이 바로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확인해보니까 이거 그러면 미션이 있는 거예요. 기본금리가 주어지는 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 보통금리라고 주는데 추가 우대금리가 10%인 거죠. 물론 이 10%를 다 주는 건 아니고 새해 전 요거저거 따지고 나면은 7% 남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꽤 괜찮죠. 미션이 있어요. 매일 만보 이상을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원 뱅킹 페이지에서 미션 성공 버튼도 누르셔야 됩니다. 가입 금액도 100만 원씩 천만 원씩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월에 30만 원 한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게 막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정도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가 키지 않지만 재밌게 할 수 있다. 매일 미션 완료마다 터지는 연 11% 금리라고 되어져 있죠. 저도 이것 때문에 좀 관심이 가는데 근데 저 이제 궁금해지는 게 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없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게 되면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다시 재확인을 좀 한번 해보자면 이게 지금 일단 지금은 사전이야기라는 거 확인을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열곱 매일 미션 완료라고 하니까 한 달짜리 1년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열곱 10일 정도?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만보를 걸으면 주니까 한시적인 것 같습니다. 아 내용 나와있네요. 제가 좀 볼게요. 매일 1만보를 걷고 나서 원뱅킹 상품 전용 페이지에서 성공 버튼을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동의를 해야 되네요. 어? 기한 제한이 없어요. 기한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 1년짜리가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마음에 드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가입을 하시면 되고 10만 좌까지만 팔린다라고 하니까 바로 한번 응모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벤트가 있죠? 데일리 워킹 적금 찜 고객 이건 당연한 거고 이제 워킹 적금 찜 고객이라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워킹 적금에 가입하고 나서 찜까지 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애플워치 시리즈 8이나 에어팟 프로 2를 매일 한 명씩 총 13명한테 준다라고 합니다. 매일 한 명씩 13명이라고 하고 당첨자가 12월 13일이라고 하니까 이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에어팟 프로 2나 애플워치 8은 좀 가지고 싶네요. 자 세 번째 이벤트도 있습니다. 저도 이건 반의를 썼는데 이런 보시면서 친구에게 공유하면 5천원 상품권 증정 이게 있거든요. 카톡 버튼 누르니까 이거 누른 다음에 친구들한테 보내시게 되면요. 111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5천원짜리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괄적으로 12월 13일이에요. 우리 원뱅킹 신규 고객 가입하시는 것도 13일이라고 하니까 13일이 됐을 때 저희 다 같이 한번 챙겨보는 걸로 하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소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우리은행에서 시작하게 되면 뭐죠? 다른 은행들도 곧 괜찮은 이벤트들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시기는 저희 좀 위험한 시기잖아요. 투자하기에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안전자산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프렌드가 49개국에 진출합니다. 드디어 SKT의 메타버스 이프렌드가 진출하는 거예요. SKT의 이프렌드는 해외에선 서비스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제 MKYU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프렌드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셨던 미국에 계시는 분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는 지원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었죠. 재패턴은 되는데요. 재패턴은 이미 글로벌 버전이 나왔었어요. 이것도 글로벌 버전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거의 모든 곳에 진출을 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지원한다. 라고 합니다.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업데이트만 하면 가능하세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2.8.0 앱 업데이트 안내라고 나와서 제가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 드리면 쭉 내려가면 추가적으로 1대1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DM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관리한테 편할 것 같고 이프미 표정을 따라한다고 나왔는데 이제 이게 립싱크로 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페이스 얼굴 모양을 따라하는 걸로다가 이것도 재패턴에 있는 기능이기는 해요. 좀 내려갑니다. 투표 의견 받을 수 있는 기능 들어갔죠. 동영상으로 촬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볼륨 매트릭 콘서트도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이게 도대체 앞으로 이프랜드가 하고 싶은 거죠. 전 세계에 진출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한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앱만 내놓으면 쉬워요. 다른 나라 주요 통신사들하고 파트너십도 맺기로 했다고 합니다. 뭔가 서비스를 확산해 나간다는 뜻인데 이게 재패터랑은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재패터랑 다르게 이프랜드는 여러분 대화방을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특화가 돼 있어요.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강의를 진행하거나 그러면 다양한 이런 방들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방을 이끄는 호스트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콘텐츠를 내놔야 됩니다.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프랜드가 직접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는 언어 교환 모임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꽤 큰 가능성을 가지고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챙겨봐야겠습니다. 게다가 코인도 나왔으니까 이프랜드 49개국에서 이 코인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지금 SK코인이 나아가는 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프랜드 49개국 진출.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코인 시장까지 한번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연 11% 워킹 적금이 나왔으니까 빨리 서둘러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안전화되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아이처였습니다.